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 아트월 아트월 진짜 아트월 슈가 웨이스 코팅 오케이 슈가 벌레바지 이야 멋있다 우와 이거 뭐니? 나 머리도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두 개요? 이건 뭐지? 몇 가지? 이건 뭐지?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형님 너 좀 테스트 좀 해 네? 테스트 좀 해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종구야 야, 페인트 치수 안 하고 싶냐? 괜찮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 안 들어와 아니, 드라이브를 들고 가지 왜 드라이브 없어요 이것밖에 전동밖에 여기 있잖아 아, 그렇구나 오, 야, 야, 껄죽하다 껄죽해 진하게 형아, 봐봐 형, 봐봐 오 진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야, 재영 진짜 잘한다, 너 재영, 네가 제일 멋있어, 와 나 이제 카메라에 얼굴도 안 나온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자, 긴 거래 긴 거래 빨리 가자, 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 나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 나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 나는 아, 나 하나를 너무 늦게 했다 형, 이제 나 뭐 할까요? 너, 저 벽, 벽 나머지 좀 얼룩덜룩한데 저걸로 좀 치료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내가 저거 다 칠어 알아요 형아, 거의 다 해간다 다 해가? 어, 좀 많이 힘내자 파이팅 카메라 섹시하다 야, 이거 어떡하냐 미안했어, 이거 다 할 수가 없어 오, 야, 이거 젊은 타이밍 보고 있어요? 응 야, 근데 이거 다 칠하고 빨리 바닥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이거 다 칠하고 빨리 바닥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아, 그러네 어우, 느낌 있어 Services 뭐가 저거 인기 되게 im 비주얼 이좋 비주얼 비주얼 아 태용, 형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 조금만 고프로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금. 잘 나오게 세팅하고. 저쪽,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우. 오우, 깔끔한데? 오우. 오우, 깔끔한데? 아, 그래? 야, 우리. 한 면은 노란색으로 칠할 걸 그랬나? 아니야. 괜찮아? 한 면은 이제 포인트 주면 되나? 네, 포인트 주면 돼요. 오케이, 태용. 아, 남준아. 왜요? 바닥이랑 중간 거랑 다르게 꼈다. 바닥이랑 중간 거랑 다르게 꼈다. 이케아,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데. 원래 저런 사람들 꼭 한 명씩 나와야 돼.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어, 뭐?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어, 뭐?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어, 뭐? 오케이, 편안해. 괜찮다. 네, 편안해. 영준아. 네.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이게 뭐라 생각해? 뭐, 도와드릴? 이게, 아...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맞아요. 짧은 거? 네. 똑똑하다. 확대된 거 저거 미묘한 절 확인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신나네. 아이, 신나. 야, 바닥까지 언제 다 하냐, 이거? 야, 바닥까지 언제 다 하냐, 이거? 바닥, 바닥을 제가 깨요. 이거 하고. 엉덩이가 어디 갔어? 다리. 다리를 꼭 좀 끝. 끝. 됐어. 끝. 지금 뭐 하고 있어? 도와줘? 책장이잖아, 책장 혼자 하기 힘들어. 응응응응응응응응. 이거 했잖아 이거 그냥 손으로 쓰는 붓은 없나? 그거 있어 저기 롤러 랑 붓 따로 있어 어? 있네? 응 야 남준아 예? 야 조립을 잘못한 거 같아 형 그거 방향이랑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진짜 아니 여기 구멍이 없는데 구멍을 넣으래 와 이거 일 나왔네 이거 시작부터 아득하네 똑같이 생긴 것 중에 어떤 거 이건가? 이거다 이거 젖었다 젖었다 여기 정리가 찾았다 자 자 야 야 망했다 형님 야 진짜 좋은 생각 났어 문 열지 마 형 문을 그냥 떼버려 아니 문 열지 마 됐어 됐어 염진아 이거 끝났어 어 지금 체인지? 응? 체인지 할 것도 없어요 나이스 아니 근데 이렇게 이 형이 시작하니까 갑자기 못 듣던 사운드가 막 들리는데? 됐어. 끝. 페인트 끝. 페인트 끝? 아, 수고했다. 페인트 끝? 야, 페인트. 약간 추상화 같은데, 페인트가? 아티스틱한 방으로 가자. 안 되겠다. 괜찮으세요? 야, 우리 방 좀 봐봐, 우리 방 좀. 와, 여기. 던전의 보수 방 같기도 하고. 야, 창문 노란색? 어? 창문 노란색? 아, 이거, 이거, 이거 끝에 일단 하고. 아, 여기 끝에 마무리 작업하고? 네, 못했어요. 세심하게. 어째, 생각보다 세심한데? 저요. 나보다 세심한데? 저기 톡톡톡하란 말이야, 톡톡톡. 봐봐. 어째. 자, 이제 위에도 담당해줘요. 잘하고 있어. 칭찬 기법이라고 해요, 형님. 칭찬 기법. 감사합니다. 이브이 같은데. 남순아, 태형이 지금 작품을 시작했어. 아, 진짜? 그래, 좋아. 너한테 바꿀게. 이거 맞나? 오, 태형아 좋아. 자, 자, 자. 저거 가라고? 같이 하자고. 자, 자, 자. 자,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안쪽부터 하는거 어때? 오케이, 오케이. 번진거 하나만 한 대밖에. 번지면 바로 번지점프하러 가자. 어디에 번지면, 창문에? 여기 번지면. 여기 번지면. 여기 번지면. 오, 좋다. 이렇게 해야겠다. 오, 좋다. 이렇게 해야겠다. 아, 색상이 다 튀겼는데, 돌아서. 잘 튀겼어요, 형. 아, 괜찮아, 괜찮아. 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감사합니다. 좀 더 고소해. 왜 뭐지? 뭐지? 아, 너무 christian. 이거 괜찮아요, 형. 왜 이렇게 이럼때는 더 고소해. 약간 이거 미팅 하나 해놨어 사장님? 사장님? 윤희 형? 뭐? 매트에 같이 갑시다 아, 안 끝났어, 이거 네?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됐다 야, 지배야, 끝났다, 곧 끝났다 했어봐 이제 옮겨줄까? 어? 옮겨줄까? 아직 괜찮아 얘기할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야, 우리 너무 다큐 아니야? 야, 우리 너무 다큐 아니야? 우리 쪽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제가 이 큰 거를 옮길 수가 없어서 얼마나 돼가? 이거, 형님 이거 다 하고 해도 돼요? 몇 번 안 걸려요? 이거 저기 잡아서 이렇게 돌려줘 이, 이쪽, 아, 이쪽에서 하게? 응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되지, 여거 여기, 여기 나사나 이런 거 써? 응 내가 이쪽으로 옮겨줄게, 박스를 땡큐, 땡큐 안 돼 그럼 면서 내려가 그럼 면서 내려가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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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되지? 사수 아니었나? 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네 각 팀마다 스태프 찬스권 1회씩 저희가 더 드리도록 할게요 다 만들었는데, 뭔 스태프 찬스여 어 잠깐만, 30분 전에 얘기해야지 다 만들었는데 이제 스태프 찬스 그러면 1팀이란 혹시 알았습니다, 스태프 찬스권 아, 예, 제발 이거 아, 예, 제발 이거 아, 예, 제발 이거 와, 이거 책스 야, 이거 책상, 책상 좀 해서 와, 이거 일났네, 와 아, 솔직히 이게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차이점이 뭔데, 얘네들이 야, 이쁜데, 제이 형 느낌이 드니까, 형 느낌이 드니까 괜찮은데 거기 그쪽 드리핑하고 딱 창에 노란색 하면 야, 느낌 왔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을 보고 막 좀 난리 났 거야, 지금 와, 저기 살고 싶다 확실하지? 맞지, 맞지 우리한테 그거 비싼 돈 주고 해줄 테니까 줄 테니까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지금 막 섭외 쏟아지고 있어 어,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어, 처음에 번질뻔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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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짜자잔 예, 형 형 형 DNA 같지 않아요? DNA 같지 않아요? DNA 같지 않아요? DNA 이거 예술이라니까, 태형아 자신감을 가져 흰색 흰색 마리에 스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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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긴 진짜 만화에서 보는 집이다 우와 약간 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데 멋있는데요? 우와 여기 가고 들어가고 하면 어, 어마어마해진다니깐 태형이 거 벽면 한 면은 딱 무슨 작품 같다 뭔지 맞춰봐 어, 산 DNA야 DNA야 안 돼, 이거 아직 완성 안 했어, 길을 아, 오케이, 그럼 갔다가 다시 올게 지금 모르겠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거의 다 만들었어요 우리 거의 끝났어, 이제 배치만 하면 돼 형! 형, 쇼파 어디 둘 거예요? 소파, 소파는 저기, 저쪽, 저쪽 창 쪽에 두는 거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파 뒤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선생님, 여기 소파 한 번만 이쪽으로 옮겨도 될까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손 많이 타네, 손 많이 타네 오늘 야, 바닥 다 깐 거지? 이거? 예, 예, 바닥 다 깐 거지 그럼 좀 이따 러그 깔고 우리 끝났는데, 우리? 옮기기만 하면 돼, 얘 되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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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뭐야, 에, 에... 에, 에... 왜 이게 뭐야, 계속 나와, 시? 형은 약간 이런 거 만들고 있었구나 어, 계속 다 만들고 있었구나 지금 세 개 만들었어 그, 그거 좀 가져와라, 지윤아 그 사다리 왜요? 조명 달아야 됐네. 어디에 달아야 된대요? 시계도 달아야 돼요, 근데. 아,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있는 거예요? 우와. 아, 그거구나. 야, 근데 그걸로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높은 거였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볼게요. 아까 닿긴 했거든요. 자, 뭐라는 거야? 천장에 닿아요, 거기가? 어? 네, 다요. 자유롭게 해서 하늘을 날아가도 하늘을 널 잊지 마요 여와 펼쳐진 생 사유 아, 지금 다는 거 아니었어요? 언제 달아요? 아니, 이거 만들어야 다해 주지, 놈아. 아, 왜 안 만들었죠? 나 방금 봤어. 왜 방금 봤을까? 왜 방금 봤을까? 아, 바로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동생들이 열심히 일어난다. 내가 지금 우리 팀 전장을 지휘하고 있어요. 전국이 다 됐어? 큰일 났다. 왜? 하아!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자유롭게 저 하늘을 쟤 뭐 잘못한 거 같은데? 너무... 어, 나 안 달았어? 소중한... 야, 원래 선반을 한 칸만 쓰는 거야, 센스가 요즘. 요즘 대세야. 아니, 요즘 대세야, 이거 한 칸만 두는 거. 아, 요즘 누가 그걸 선반을 봤어. 두 칸씩은 한 칸만 쓰잖아요. 한 칸을 하지. 일부러 자리 차지하게. 요즘은 그렇지. 뭐가 문제인데 이따 한 칸 한 칸 또 할 수 있네. 아, 다른 걸 못 하는 거야? 위, 아래가 바뀌었어. 아, 다른 걸 안 해. 아, 다른 걸 안 해. 아, 다른 걸 안 해. 이렇게만 쓰면, 슬슬 있으면 되지 뭐. 아, 원래 그렇게 쓰는 거야.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 원래, 뭐냐, 철 저거 꽂아서 그렇게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 없어. 됐어. 두 칸이면 원래 좀 요즘 과해. 한 칸이 센스가 있는 거거든? 응. 이건 맞아. 세 칸. 더하러 갈게. 형, 언제 돼요? 다 됐어, 인마. 기다려 봐. 아우, 그냥. 이게 뭔가... 아이, 그, 내가... 아, 손들지 마, 봐. 좀, 인마. 그, 정신 살 까로 꾸러고. 뭐? 정신 살 까로 꾸러고. 뭐? 오케이. 이즈톤은 뭐 짱짱하지, 그렇지? 여기도 되잖아, 밑에 저 큰 잼. 야. 아래. 야,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봐봐, 야, 봐봐. 소파를 여기다 두고 싶거든? 응. 나, 나 앉았을 때 빛이 뒤에서 오는 걸 좋아해. 일단 이거를 저기 구석창에 옵니다. 어, 사실 이쪽으로 가야지. 아, 이거. 센스 있겠는데, 너 먼저 들어와야 돼. 응. 와, 진짜. 이거구나, 이거. 아, 이거 너무 커. 야, 너무 길어. 우와. 우스프레토, 이거야. 우스프레토, 이리 와. 진짜. 우스프레토, 일어나고. 우스프레토. 우스프레토? 우스프레토. 우스프레토, 이리 와. 어어. 뭐야, 이거 계속 돌아? 뭐야? 우리 계속 돈 넣어? 우리 바닥을 깔아야 하지 않을까? 다 했다. 그만하고 바닥을 깔아야 하지 않을까? 네, 이제 다 했어요. 이거 아니야? 하나씩 깔아야 하지. 저, 반 줘, 반. 뭐야? 하나가 모자라지? 여기 있잖아. 이거 왜 여기 있냐? 누가? 야! 여기다 손 닦은 놈 나와. 형! 잭슨 구독 타이래요. 돌려봐. 여기다 손 닦은 놈 나와. 너냐? 야, 근데 왜 부족하냐? 야, 너 얼굴에 다 튀었어. 야! 얼굴 얼마가 뛰었길래. 열정, 열정. 야, 좋다. 열정만 살기 있다. 네가 웃어놔봐, 좋다. 우리 집 소파가 저기 있다. 오, 야, 느낌이 있네. 데리고 오자, 데리고 오자. 진짜? 일단 잘 안 울게 좀 이렇게 잘 달래줘. 달래줘? 응. 자, 오케이, 간다. 종국아, 이리 와봐. 소파 옮겨야 돼. 이리 와. 이거 먼저 치우자. 네. 소파 옮겨야 돼. 함께 있다면 카페트 까야 되겠다. 자, 들어가세요. 응, 나오세요. 아, 소파. 어느 길? 오. 싸유롭게 조명들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아, 어디로 가? 일단 여기 한번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자리야. 왜요? 아니, 이게. 형, 그냥 우리 갈까요? 이게 잘 안 걸려. 형. 그냥 제가 갈게요. 형, 형. 형. 두 분이랑 다른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무시하나?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막 따박, 따박. 아, 이거 네가 아니라 그냥. 자, 이거 테이블 여기 딱 놔두고. 응? 그렇지. 자, 시계 닫고 있을게. 야, 어디 갔냐, 이거? 이거 앞에다 박아야지. 아, 시계 어디 갈까? 시계 여기 걸래, 여기 걸래. 여기 놔겠지? 그렇죠. 그렇지, 좋았어. 야, 조금만 뒤로 가줘야 되나? 어렵다 했지. 내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내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아, 됐다. 됐다. 아, 역시 정국이네. 아, 이거. 좀 더. 티비 딱 있고. 딱.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평생 살고 싶어. 따라따따따따따. 꽃바람 연인인가. 이거 어디야? 그거 뭐 이런 데 나온다. 그렇지? 이런 데. 정국이 씩씩 떼는 거 왜 이렇게 웃겨?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형은. 정국이 잘한다. 여기 거울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문이라고 치면 여기 끝에 시계 마트 시간 보면서 출근 시간 확인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좀, 좀. 약간 구석으로. 그냥 넣을게. 이거 뭐하고, 이거? 그냥 뭐 어디 숨겨봐봐, 이거 좀. 거울 티비. 여기 사이에 넣어리. 여기 넣어버려야지, 이거. 근데 이거 센스야, 이것도. 수납의 티비. 이건 진짜 센스다. 시청자분들도 이거. 마지막. J.K. J.K. 이리 와. 그 둘이서 들려. 아, 생각 안 했는데 너무 가던데. 식물. 식물 이거 산가 옆에 놔둬다,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공간이 찬. 딱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먹고. 커피 하나. 잠시만, 이거는 빼자. 커피 하나. 잠시만, 이거는 빼자. 이걸 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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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잘 받아야 돼. 그럼 이게 이리로 가야 되나? 아, 알지? 야, 꽃이 이리로 가고 이게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네. 간이 조명이 여기서 딱 앉아서 그리고 겨우 거울 옆에. 자, 조명 켜고 독서 공부하면서. 그렇지. 상상 기록을 들어보자. 이게 뭐예요? 소품을 써. 가짜 책이랑. 이거 액자임 설마? 이거 액자임 설마? 이 시각 지급이 되었고 이 시각 지급은 몇 개의 이 시각 지급이 됐어요. 이 시각 지급은 아직도 안 오는 것 같다. 형은 준비됐어. 오케이. 그, 점심 정상 그대로 있어봐요. 아, 잠시만. 약간 뒤로 졌나? 살짝? 아니야, 아니야. 그, 어차피 균형을 맞추면 돼서. 기다려 보세요. 정국아! 정국아! 살짝! 높다. 오케이, 비교해 보세요. 딱 이 정도. 오케이. 뒤에서 내가 한 번 더 볼게요. 아니, 아니, 나와 보세요. 이렇게 떼? 어. 잘했는데,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 됐어, 됐어, 됐어. 그 한 뒤, 뒤의 중간에. 중간에 낮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즈. 야, 이건 뭐 우리가 뭐. 그렇지. 그렇지. 투표해 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야, 어디다. 야. 소파 저기다 둘까? 아냐, 아냐, 아냐. 어디, 어디, 어디. 내가 봤어, 소파를 저거를 좀 상세히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다. 그래, 여기다 둬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진짜? 그래, 나갈 것 같아. 차라리. 하나, 둘, 셋. 저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시계 여기 어쩌냐? 여기도 우리가 그래요? 어, 그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야, 이거 이쁘네. 야, 우리, 우리 되게 달라질 수 있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집. 아, 이거 배치만 잘하면 돼, 배치만. 어, 형. 갤러리 같아. 야, 배치 차이. 배치 차이. 배치 차이. 갤러리 같아. 야, 배치 차이. 배치 차이. 야, 어때, 어때? 어, 느낌. 아, 여기 완전 갬성이네. 디지지, 우리. 아, 이거, 이거 좀 쩔었는데, 솔직히. 야, 합해, 합해. 알지, 알지. 자,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좀 깔아보자. 야, 여기다 가자. 한 귀퉁이에다가. 오케이. 이 의자 밑에. 의자 좀 치워볼래? 아, 배치는 남진한테 맡기면 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써도 되는 거야? 어, 다 우리 거야. 네, 다. 야, 내 생각에 거울을. 어. 거울, 여기가 날 것 같지 않냐? 거울로 갑시다, 네. 야, 근데 조명은 요인이 있을 때가 입었어, 남준아. 아니, 거울이 너무. 거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거울을 여기다 두는 게 어때? 근데 그 조명은 절로 가는 게 맞겠다. 조명은 저희가 있을 때 입었어. 음. 음. 으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걸 이 구성에다 박아 둘래 어떤 게 나의 어 아니 나는 난 거기도 뭐가 느낌이 있어 아 아 뭔가 근데 그 뜬금없는 자리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모토리로 막 하면 재미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앉아 봐 야 야 우리 너무 좋다 야 상상을 파괴한다 아 아 아 야 우리 집 너무 좋아 너무 편하네 저 이자 저 검은색 이자만 살짝 빼면 되겠다 아 저도 나쁘지 않아요 저 테이블 오지 자자자자 어떻게 치울까 마지막 우리의 일 때 얘 마지막 힘을 불태우자 일단 얘가 여기 와야 되고 무조건 테이블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미안 아 일단 일단 책상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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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다 놓을 거야 여기 대학선으로 대학선? 어 여기다지 않아 자 뭐 들어가야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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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각 팀 있어요 스태프분들에게 어필하는 방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스카데디나비아 스타일의 북유럽 감성 정확하게 녹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쇼파를 창문 쪽으로 붙여서 저희가 앉았을 때 뒤에서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방 안이 더 잘 보이게 여기 수납할 공간도 있고요 네 식물도 있고 뭐 사실 누구나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면 되게 편하겠다 생각하는 방이 이런 방이 아닐까 그렇죠 안 약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많아요 이 방이 네 그쪽 방 설명해 주세요 아 이제 저희 방 설명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문화계 종사자분들이 맞습니다 아니 여긴 한 번쯤은 나도 바스키야 한 번쯤은 나도 앤디 워홀 한 번쯤은 나도 도널드 저드처럼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이런 집 살아보겠습니까 왜 말이 언제 이런 집 살아보겠습니까 왜 말이 자 빨리 자 빨리 투표하고 끝냅시다 설명은 다 됐고요 자 투표합시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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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 다 나와서 투표해 주세요. 아, 너무 근데 잔인하다, 이 투표는. 아니야, 왜? 난, 난 막상 완성된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한 5표만 받았으면 좋겠다. 슈퍼 팀이 18표, 진 팀이 10표. 우와, 엄청 많아. 뭐야?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꾸며보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한 번쯤은 경험해봐도 될. 사실 저희 집을 이렇게 꾸미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도라도 해본 게 어디입니까? 나 재밌었어. 나 우리의 꿈과 상상의 달걀을. 본인의 원룸이 생기면 이런 걸 해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방에 다 때려놓을 수가 없다. 항상 변수가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또 재미있는 체험과 함께 달려라 방사는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사! 방사! 방탄! 방탄! 방탄!